자, 첫 번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뭐에 관계된 내용이냐면 이제 거듭제곱근입니다.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제곱근만 배웠었어.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만 하는 거 배웠었지 않냐. 제곱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면 예를 들어볼게요. 어, 2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2의 제곱근. 그러니까 2의 제곱근. 이 근이라는 말은, 근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해라고 부르지. 해. 그치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x라는 녀석이 있는데 x는 2의 제곱근이라고 할게요. 그럼 저 x를 내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 x를 제곱을 했을 때 2가 나오는 x값을 우리는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x는 얼마 나오냐? x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거야. 지금은 이제 얘가 2라고 돼 있지 않냐? 2라고 돼 있는데 2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할게. 그럼 0의 제곱근은 얼마가 될까? 0의 제곱근을. 0의 제곱근은 아니, 제곱을 해서 0되는 x값은 몇 개밖에 없어? 0밖에 없어. 한 개지,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한 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우리가 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라고 배웠어. 아니, 생각을 해봐봐. 제곱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실근. 해를 우리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허술을 배우면서 얘가 이제 확장이 되긴 했어. 그러니까 허근은 있어. 허근은 있는데 실근은 있어, 없어. 실근은 없는 거잖아. 그치요? 그러면 어?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란 말이야. 없다고요, 없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구해지지? 아니지. 실제로는 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는 거지. i가. 분명히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었어. 없다라고 배웠는데. 그치?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i라는 거. 허술을 배우다 보니까는 얘는 이제 실근은 아니지. 두 개의 허근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요. 여기는 몇 개? 한 개의 실근이 나오고. 한 개의 실근이 나오고.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봐봐. x의 제곱은 2다라는 내용. x의 제곱은 0이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지 않냐. 이 등호의 의미는, 등호의 의미는 함수 그래프의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연립을 했다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은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고요. y는 2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있어. 둘의 무얼 구하는 거야? 교점. 이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실근이라고 불러. 교점을 실근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봐봐봐. 얘네들은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은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얘랑,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자, 누가 되냐면 맨 처음에는 y는 2야. 어, y는 2. 교점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됐어? 얘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0이면 여기가 0이지. 여기가 0. y는 0. 교점이 몇 개가 나와? 하나 나오지. 됐어? 얘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y는 마이너스 2.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아, 너는 실근이 두 개. 너는 실근이 한 개. 너는 실근이 없어. 그러니까 실근은 없지만은 허근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직접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거를 확장을 하는 거야, 확장. 거듭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세 제곱도 있을 수 있고, 네 제곱도 있고, 다섯 제곱도 있고, 여섯 제곱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x는 a의 n제곱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되는 거지. x는 a의 n제곱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어, x가 있는데 x를 몇 제곱을 하는 거야? n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a가 나오는, 나는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해주는 거야. x값을.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제곱근일 때 여기 제곱이었잖아. 그럼 n제곱근이면, 만약에 세 제곱근이면 네가 세 제곱, 네 제곱근이면 네 제곱. 다섯 제곱근이면 다섯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나오는 그 x를, 그치? 너의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근, 또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해라고 부르는 거야. 근, 또는 해. 됐어? 그럼 이거 몇 차방정식이야? 이거 몇 차방정식이냐? n차 방정식이잖아. n차 방정식이지, n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몇 개야? 한 개. 2차 방정식은 최대 해가 몇 개야? 두 개. 최대 두 개야, 최대 두 개. 아니면 뭐지,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3차는 최대 몇 개야? 세 개. 4차는 최대 몇 개야? 네 개. 그럼 n차는 최대 몇 개야? 최대 몇 개야? n개가 되는 거야. n개가. 기본적으로 얘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따로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봐봐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일단은, 일단은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요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까? 뭐 1이라고 할까? 1? 그치? 1에 3제곱근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풀기 전에 무조건 이 생각하는 거야. 3제곱근이니까 몇 개 나오겠어? 최대. 3개 나올 거야. 3개. 3개. 근데 3개가 다 실근일까? 몰라. 구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3제곱해서 1이 나오는 x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0이지. 1은 1의 3제곱이니까. 그럼 너를 인수분위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3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인수분위공식 그대로 쓴 거야. 오케이? 모르면 찾아보세요. 모르면 찾아보지도 못할 텐데, 뭘. a 3제곱 마이너스 b의 3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a의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구하게 되면, 어? 얘는 실근 나온다. 얘는 실근. x는 1은 실근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위가 더 이상 안 돼. 인수분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될까?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는. 그래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마이너스 루트 3. 즉, 3i가 나와. 이렇게. 이렇게. 루트에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i가 되는 거야. 루트 3i.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실근이야. 아, 얘는 실근. 얘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개의 허근이 되는 거야. 됐어? 여하튼 간에 해는 몇 개가 됐어? 3제곱근 해는. 3개가 나왔지?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는 실근이야. 자, 근데 요 놈을, 요 놈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봐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요 녀석, 실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3제곱근이지, 이래. 그래서 얘를 요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3제곱근 1이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3제곱근 1. 요 x를.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거야. 너를, 너를 요 식에다가 갖다 대입했을 때 요 식에다가 갖다 대입했을 때 이 식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봐. 어, 3제곱근 1에 몇 제곱을 하면? 3제곱을 하면 1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지 않니?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3제곱근은 3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사라진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번 짝수 한번 볼게. 짝수 한번. 짝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2는 4, 4, 16. 16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야. 16의 4제곱근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4제곱해서 16이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4제곱해서 16 나오는 녀석. 그럼 너를 내가 풀게 되면은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0이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 아,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는 거고 각각 얘와 얘를 내가 풀게 되면은 어, 얘 다시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얘는 이렇게 돼.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풀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x가 누가 나왔어? x는 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치요? 근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x는 이렇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그럼 너는 얘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i가 되는 거야. 그럼 루트 4는 2니까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 i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제곱근이 몇 개가 나왔어, 지금? 네 제곱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 네 개가 나왔지, 네 개가. 네 개가 나왔는데 얘 두 개는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얘 두 개는 실근이야. 근데 얘는 실근이 아니야. 실근 아니야? 허근이야? 허근? 허근? 그때 이 실근을 내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이거야. 아, 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16의 네 제곱근이니까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제곱근 16이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a의 n 제곱근의 x, x값은 누가 나오는 거냐면 너는, 너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n 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했는데 이걸 구하다 보면 알겠지만 홀수일 때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짝수일 때는 몇 개까지 나올 때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차이점을 내가 봐야 되는 거야. 차이점을.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야. a의 n 제곱근 중의 실수의 갯수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얘기는 실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실근을. 그러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n 제곱근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지 않냐. 그럼 결국에 너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 어떤 수가 있는데. 그치? 얘를 n 제곱해서 a가 나오는 나오는 이때의 x값 중에서 중에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y는 x의 제곱이랑 y는 a의 누가 교점이 누구라고 그랬어. 실근이라고 했지. 실근. 나는 교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교점만. 이러다 보니까 봐봐. 이러다 보니까 원리만 설명할 거야. 첫 번째는 이거야.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어. n이 홀수인 경우에 n이 홀수인 경우에 홀수라는 얘기는 그러면 y는 x의 3제곱 y는 x의 5제곱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홀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3제곱을 예로 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 y는 x의 3제곱 이렇게 있어. 됐어? 그러니까 n이 홀수인 경우 대표적인 거 3 본 거야. 그럼 얘랑 y는 a y는 a는 봐봐. 아니 a가 봐봐. a가 0보다 크던 a가 0이 됐건 a가 0보다 작건 그치? 전보다 교점은 몇 개밖에 안 나와. 전보다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아 그렇다라는 얘기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값에 관계없이 a값에 관계없이 a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야.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는. 오케이?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를 볼게요. 자 n이 짝수인 경우를 볼게. 아니 n이 짝수인 경우 아까 제곱근에서 봤잖아. 제곱근이 짝수 아니었었어? 그치요? 그럼 만약에 4제곱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x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고 할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y는 만약에 x의 4제곱근이라고 할게. 이렇게 4제곱. 4제곱근 구할 땐 4제곱 그래프 그리겠지? 그럼 4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더 좁아지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렇지.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몇 개가 나와? 하나? 두 개. 두 개가 나오는데 서로 대칭으로 나오지. 대칭으로. 아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몇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두 개가. 이때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n제곱근 a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두 개가 나오고 a가 0일 때는 몇 개밖에 안 나와?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0 한 개밖에 안 나와. 0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와.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근데 a가 0보다 작아. 나와 안 나와?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없어. 이때는 없어. 0개야. 0개. 그래서 아 짝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짝수인데 안에가 마이너스인 거 이런 거 있지 않냐?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런 수 있어?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자 26번에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제곱근 9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제곱근 9라고 하는 거는 얘의 얘기를 하는 거야. 제곱근 루트 얘기하는 거야. 루트 루트 9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9는 3 얘기하는 거지? 3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틀립니다. 틀려요. 대신 이제 얘랑은 다른 얘기야. 순서가 바뀌는 거 잘 봐봐. 만약에 9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9의 제곱근이다라는 얘기는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해서 9가 나오는 두 수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9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제곱근 9는 그냥 루트 9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같은 간에 1번 틀립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번에 보면 16의 제곱근이라고 돼 있지 않냐? 16의 제곱근은 방금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제곱을 해서 16이 나오는 두 수 그럼 x는 누가 될까? 이제 루트 붙이지 않을게요. 16은 누구의 제곱이지? 4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근데 4만 써 있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아까는 요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아니, 3제곱근 자, 마이너스 27 얘 값을 구하라는 거야. 3제곱근 마이너스 27 야, 마이너스 27은 누구의 3제곱이지?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의 3제곱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3의 3제곱이야. 그럼 잘 생각해 봐.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했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가 있지 않겠어? 그치요? 나중에 3제곱근 없애기 위해서도 내가 홀수 제곱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홀수랑 계속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사라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려면 무슨 제곱해야 돼? 짝수 제곱해야 되거든. 홀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 얘는 얘랑 얘랑 사라지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얘 틀렸지? 3번도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 대신 이제 요런 건 달라. 얘를 들어볼게. 봐봐봐. 얘를 들어볼게. 만약에 4제곱근 그렇지? 야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얼마가 될까?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4제곱?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를 짝수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를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2는 4, 4 16이지. 결국에 너는 4제곱근 2의 4제곱이랑 똑같단 말이야. 너는 그냥 무조건 2가 되는 거야. 2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봐봐봐. n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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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n제곱근 2개로 나눠집니다.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얘가 a로 나올 때가 있고요. 절대값 a로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거야. a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대로 나오는 거. 이거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나왔지.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나오지. 근데 n이 뭐가 되면은? 짝수가 되면 n이 짝수가 되면은 무조건 절대값 취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뭘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정의지 해놔. n제곱근 a의 n제곱. 오케이? 얘랑 구분할 거 하나 써줄게. 봐봐봐.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n제곱근 a를 n제곱하잖냐.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a야. n이 홀수 짝수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나와 이렇게.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이야. 야 얘 중에서 실수인 것이래. 얘 중에서 실수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었어? 얘 중에서 실수인 것. 실근은 어떻게 쓴다고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쓴다고. 오케이? 홀수일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짝수일 때는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온다고 그랬지. 대신 이제 얘가 플러스인 경우만. 오케이? 얘가 홀수잖아. 얘가 홀수면은 홀수면은 무조건 몇 개라고 그랬어.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n제곱근 a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너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너는 너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3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됐어? 맞는 답이 되겠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5번은 왜 틀리느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야, 일단 얘부터 풉시다. 루트 256이 얼마야? 이거, 이거, 이거. 256이면 얼마의 제곱이지? 16의 제곱 아니야? 그러면 루트 16의 제곱이니까 너는 그냥 16이란 말이야. 됐어? 16의 네제곱근 중에서 16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자,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얘가 짝수 제곱이지? 얘가 짝수 제곱이야. 야, 짝수 제곱근일 때는 실수인 녀석은 얘의 부호를 봐야 돼. 근데 얘의 부호가 0보다 뭐해? 크지? 크지? 크면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 크면 무조건 2개가 나온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16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16은 뭐의 제곱이라고 그랬어?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네제곱근 너는 2의 네제곱이 되니까 4, 4 지워지니까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2라고만 써 있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란 얘기야.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이게 돼 있어. 거듭제곱근의 계산인데요. 거듭제곱근의 자, 이 조건은 거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M과 N은 뭐 어떤 조건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A, B는 어떤 조건이고 이런 조건들을 다 달아놨단 말이야.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거야. M, N은 뭐라고 지금 거기 나와 있어? 자연수라고 돼 있죠? M, N은 자연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 B는 0보다 큰 걸로 제한을 뒀어. 그러니까 제한을 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짝수제곱근일 때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큰 걸로 제한을 둔 거야. 제한을. 만약에 홀수제곱근일 때는 안에 뭐가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가. 근데 거기 마이너스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얘부터 갑시다. 그러니까 M. N은 자연수라고 두시고요. A와 B는 0보다 큰 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얘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를 무슨 제곱하게 되면? N제곱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놈이 사라지는 셈이야. 이놈, 이놈. 이거랑 똑같잖아. 야,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여기 얼마가 생략돼 있는 거야,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게 루트란 말이야. 여기 2가 생략돼 있는 게 루트라고요. 그래서 너랑 너랑 지워주고 이렇게 2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N 지워주고 A 이렇게 나오는 셈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얘가 됩니다. 일단 얘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N 제곱, N이라고 합시다. N 제곱근 A, N 제곱근 B 이렇게 N 제곱근, N 제곱근 서로 같지 않냐? 얘랑 얘랑 같어. 같으면은 너는 N 제곱근 A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야. N 제곱근 A를 N 제곱근 B로 나누있냐? 그러면은 서로 이게 N 제곱근, N 제곱근 같으면은 얘를 N 제곱근, 자, 누구로 쓸 수 있는 거야? N 제곱근 B분의 A로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거야. N 제곱근 A에, 여기 M이라고 하자. M 제곱근 A에 N 제곱이면 여기도 똑같이 내가 P를 곱하고 여기도 똑같이 P를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들 먼저 이렇게 써놓을게요. 대표적인 식만 먼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식 있었지? 누가 있었었어? 이 녀석 있잖아. 그 N 제곱근 A에 N 제곱은 아, 네가 A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절대값 A로 나올 수도 있더라. 자, 이건 N이 홀수일 때 자, 너는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안에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안 되면 거기 있는 문제 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 그 다음에 이 식 있다. 또 누가 있냐면 얘가 빠졌네. 네 번째. 여기 네 번째를 하지 말고. 요거 하자. 네 번째. 중요한 거 빠졌네. N 제곱근 A 이렇게 있으면 둘이 곱할 수 있어. M N 제곱근 A 이렇게요. 됐어?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 식이고요. 37번. 맨 처음에 A가 있어. A 먼저 내가 정리할게요. 자, 3제곱근 75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제곱근 얼마가 있어? 225가 있어. 그럼 잘 봐봐. 3제곱근, 3제곱근 서로 같지? 같지? 이렇게 같지? 같으면 한꺼번에 곱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 3제곱근. 자, 안에다가 내가 곱할 건데. 봐봐. 75는 얼마 곱하기 얼마지?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225는 얼마 곱하기 얼마지? 225는? 225는 얼마 곱하기 얼마? 9 곱하기 25야. 9 곱하기 25. 그러니까 얼마냐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얘가 3제곱근이니까 3제곱만 내가 끄집어내볼게 한 번. 잘 봐봐. 이거 약간 억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3제곱근. 어? 3이 3개가 있어. 5는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너는 3 곱하기 5의 3제곱의 5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또 쓸 수 있다. 3제곱근 3호 15지. 15의 3제곱 곱하기 3제곱근 5라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3제곱근 3제곱근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 곱하기 3제곱근 5가 되는 거야. 얘가 일단 a가 되는 겁니다. 됐지? 약간 억지 쓰면서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야. 그치?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아냐면은 밑에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 3제곱근 5라고 돼 있지 않냐? 3제곱근 5에 뭐가 나갈 수 있는가를 지금 내가 찾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b는 어떻게 되느냐? b. b를 정리해 볼게요. 자, b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거야. 너는 3제곱근 40. b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플러스 3제곱근 625야. 자, 그러면은 3제곱근 40은 40은 얼마 곱하기 얼마가 될 건지? 3제곱근. 5, 8에 40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5가 될 것이고요. 자, 너는 3제곱근 625는 얼마 곱하기 얼마면 될까? 625는. 625는 25 곱하기 25잖아. 그러니까 얘는 5의 4제곱. 5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5의 3제곱 곱하기 5라고 내가 쓸 수 있어. 그럼 5의 4제곱. 근데 3제곱만큼만 일단 내보낸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3제곱근 2의 3제곱 곱하기 3제곱근 5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3제곱근 5의 3제곱 곱하기 3제곱근 5가 되고. 그러면 이제 2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값. 2값은 그냥 2가 되는 거잖아. 2의 3제곱근 5가 되고요. 너는 5의 3제곱근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봐봐봐. 이거야. 얘가 2a라고 생각하면 돼. 더하기. 너는 5a라고 생각하면 돼. 2a 더하기 5a는 몇 a? 7a. 그럼 내가 지금 누구를 a라고 둔 거야? 누구를. 아, 3제곱근 5를 a라고 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a에서 누구 빼자고 그랬어? b를 빼자고 했지 않냐? 그러면은 15의 5제곱근, 아, 3제곱근 5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7의 3제곱근 5를 빼는 거야. 그러면 방금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 15a에서 7a를 빼는 거야. 15a에서 7a 빼면 얼마가 돼? 8a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얼마가 되는 거야? 아, 8, 3제곱근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째 문자를 포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나왔던 식만 다시 한번 써볼게. 대표적인 식만 볼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하게 되면 n, n 같지? 그러니까 n제곱근 a, b 이렇게 합쳐지고요. 나눌 때도 동일합니다.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누게 되면 n제곱근 b분의 a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 이제 뭐 쓸까? 이거 이제 m제곱근 a에 n제곱은 여기도 p, 여기도 p야. 그러니까는 n, p제곱근 a에 n, p. 얘는 주로 약분할 때 많이 써. 이렇게 약분할 때. p, p 약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m제곱근 n제곱근 a는 m, n을 곱하는 거야. m, n제곱근 a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일단 뭐 이 세 가지만 다 쓰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지? 그치? 이 바로 전에 쓴 거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문제야, 씨. 나는 죽어라고 연락 써, 씨. 니들은 맨날 눈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못하지. 그렇지 않냐? 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게을러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방법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뭘 바꿔야 돼? 본인의? 본인의 그지. 그치? 본인의 몸뚱아리 바꾸세요. 머리를 바꾸시고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편안하게 가려고 하면 편안하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대 그럴 일 없어. 편안하게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오케이? 세상이 편안하게 되는 일 하나도 없어. 혹시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내가 잘 되길 바라지도 마. 절대 그럴 일 없어. 자, 49번 볼게요. 세 번째 내용은 저렇고요. 49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세 제곱근. 자, 그 다음에 네 제곱근. 자, A의 7제곱. 나누기. 자, 6제곱근. 자, A 곱하기. 자, 루트 A의 3제곱. 저걸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저거 보여주려고. 그냥 풀면 모르니까. 봐봐. 이거는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3, 4 얼마가 되는 거야? 12제곱근 A의 7제곱이 되는 거지. 나누기. 이렇게. 됐어?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자. 얘를 A라고 보고요. 얘를 B라고 누르게. 이런 거야. 네가 A이고 네가 B야. A, B가 곱해져 있는 거야. 어? A, B가 곱해져 있는 거야. 걔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걔를 이렇게. 오케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서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야. 너는, 너는. 아, 6제곱근 A. 자, 6제곱근. 자, 루트 A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둘이 곱해져 있는 거를 분리해 놓은 거야. 내가 분리해 놨어. 근데 이게 루트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누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지 않냐. 2가 생략돼 있는 거야. 2가. 오케이? 2가. 그러면은 이걸 다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다시 한번 쓸게. 12제곱근 A의 7제곱. 너 일단 그대로 둬. 자, 얘가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지? 6이? 12지. 그럼 넌 12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12로 만들게. 얘를 12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럼 여기다가도 얼마를 곱하면 돼? 여기 1이 생략돼 있는 거라고.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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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됐어? 너도 2 곱하고 너도 2 곱해. 그러면 6이 얼마가 돼? 12제곱근 1 곱하기니까 A의 제곱이 되고요. 너도 6이, 너는 그냥 12제곱근. 자, A에 얼마가 되는 거야? 3제곱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합치께. 잘 봐봐. 그럼 너는 이렇게 된다? 12제곱근 A의 7제곱. 일단 둘게요. 자, 이번엔 이제 A 봐봐 봐. 12제곱근, 12제곱근. 이제 같지? 그럼 둘이 곱하면 되겠네? 둘이 곱하면은, 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2제곱근. 자,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제곱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12제곱근. 자, 여기도 12제곱근이야. 나누기죠. 나누기야. 나누기야. 나누기는 안에서 나눠도 되는 거지? 안에서 나눠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넌 12제곱근. 자, A의 7제곱을. 이거 얼마지? 이게 A의 몇 제곱이야? A 두 개 곱하는 거에다가 A 세 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A 몇 개 곱하는 거야? 몇 개 곱하는 거냐? 5개 곱하는 거잖아. 그치? 뭘 이렇게 고민을 해. 그치? 너는 A에 5개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7개고 5개니까는 이게 약분되지? 그럼 여기 이제 A에 몇 개가 남는 거야? 12제곱근. A에 얼마 남너? 2개가 남는 거잖아. 됐어? 오케이? 어? 그럼 이거 약분할 수도 있겠네? 여기 2. 여기 6. 아, 따라서 너는 6제곱근 A. 얘가 정답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4번 때는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이거야. 중학교 때는 지수가 자연수만 배웠었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수가 뭐라고 그랬어? 정수라고 돼 있지. 그 뒤로 가면 지수가 갑자기 또 뭐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지. 그치?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지수의 확장이라고 얘기해. 지수의 확장인데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잘 봐봐. 이런 거야. A에 M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를 보고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불러? 미치라고 부릅니다. 미치라고 불러. 아래에 있는 녀석은 미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건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거야. 우리가 예전에 지수는 자연수 지수만 배웠었어. 자연수 지수를 배웠을 때에는 자연수 지수를 배웠을 때에는 미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언급이 없었어. 미치 0이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그치 아무거나 나오든 상관없었어. 실수 전체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었어. 다 나와도 돼. 근데 이제는 자연수 지수에서 어디로 확장을 하자고요?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하재. 정수 지수로 확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에 없는 게 누가 생겼어? 첫 번째. 자연수에 없는 거 누가 생겼어? 첫 번째. 얘가 생겼지. 0이 생겼지. 0은 자연수 아니잖아. 그치요? 그럼 a의 0제곱을 내가 정의해야 되잖아. a의 0제곱은 얼마일까? a의 0제곱은 얼마일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나중에 지수법칙에서 지수법칙이 만족하기 위한 값으로 써 나와. 이게 예전에 시험에도 몇 번 나온 적도 있었어. 이거 증명하라고. a의 0제곱은 1이야.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 a가 누가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의 0제곱은 정의가 안 돼. 0의 0제곱은 없어? 0의 0제곱은 정의가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 그래서 a의 0제곱은 얼마라고요? 1이야. 1. a의 0제곱은 1. a의 0제곱은 1. 이거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이따 지수법칙 쓰면서 잠깐 증명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요. 오케이? 그럼 얘 말고 정수에 또 누가 들어갔어? 0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음의 정수 있잖아. 음의 정수. 그래서 두 번째로 얘가 나옵니다. 아, 음의 지수를 내가 기억을 하고, 저기 알고 있어야 돼. 음의 지수. 음의 지수는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수라고. 그러니까 핵심만 보는 거야. 뭐냐면 이거야. a의 마이너스 n제곱. 음의 지수지? 음의 지수. 이런 음의 지수가 나오게 되면은 얘를 역수 취한다고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얘를 역수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음의 지수가 양의 지수가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역수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역수가 된다고. 음의 지수가 양의 지수가 되면서 밑이 역수가 된다고요. 됐어? 밑이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요. 우리가 a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잘 봐라. a분의 b의 마이너스 n제곱은 누가 될까? a분의 b의 마이너스 n제곱은 b분의 a의 n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심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야. 아, 음의 지수는 네가 양의 지수로 바뀌면서 얘가 뭘로 바뀐다? 얘 안에 밑이 역수로 바뀌는 거야. 밑이 역수로 바뀌어. 됐어? 이게 실제로는 니들이 지수법칙에서 배우긴 했었어. 배우긴 했는데. 그렇지? 중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양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다른 표현을 썼어. 그때는 역수로 만들어 놓고 식이 들어갔었어. 역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지금 다시 표현하는 거야. 선생님이. 됐어? 해서 어? 그러면은 봐봐. 분모가 0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가 0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a가 누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어라?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네.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밑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 갑자기. 여긴 0되면 됐었거든? 근데 여긴 0되면 안 돼. 0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정수에서 더 확장을 합시다. 정수에서 더 확장하면 누가 될까? 유리수가 나와. 유리수. 자, 유리수는 누가 했을까? 유리수. 유리수가 뭘 보고 유리수라고 하지? 유리수는 분수를 유리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돼. 분수 지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자, 분수 지수는 거듭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야. a에 봐봐.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가 되는 거야. 우리 아까 배울 때 이거 있었지 않냐. 야,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a가 나온다고 했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봐봐. a에 n분의 1 제곱을 n제곱하면 너랑 너랑 곱하는 거잖아. 누가 나와? a가 나오잖아. 얘랑 이랑 곱하면 n은 약분되니까 a 나오지? 결국엔 네가 너라는 얘기야. 네가 너라는 얘기야. 간단한 이해 한 번 들어볼까? 이런 거 있어. 봐봐. 자, 우리가 만약에 4 제곱근 a의 3 제곱이야. 그럼 너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은 거듭 제곱근은 분수가 되는 거야. 분모 자리로 들어가.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네가 짝수 제곱근일 때는 이 안에가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커야지만 돼.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내 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런 수 존재해? 존재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a가 0보다 커야지만 되는 거야. a가 0보다 커야지만 돼. 그래서 네가 유리수로 가면서 a가 이제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 지수는 확장됐지? 밑은 뭐가 됐어? 축소가 됐어. 오케이? 아, 지수가 확장은 됐어.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밑은 뭐가 된 거야? 축소가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네가 실수일 때에 나오는 네가 나중에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지수함수. 그래서 지수함수에 우리 지수함수 얘기할 때 왜 자꾸 물어보더라고. 왜 밑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대입하면은 값이 나오는데. 대입하면 왜 값이 나올까? 니들이 아는 것만 대입하니까 그래. 맨날 누구? 자연수만 대입하니까. 자연수대입하면 맨날 나오지 답이. 그치? 근데 우리는 실수로 이제 나중에 확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밑은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축소. 그러면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요. 나왔어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법칙 볼게. 지수법칙. 잠깐 얘기할게요. 봐봐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지수법칙도 지수법칙도 이제 실수까지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4번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네. 야, 지수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었지? 지수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밑갖고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뭐하냐. 더합니다. 밑갖고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해. 자, 밑갖고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 나눌 땐 이제는 과감하게 빼버리면 됩니다. 원래 중학교 때는 빼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m이 n보다 클 땐 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작을 때는 막 그렇지? 반대로 빼가지고서 역수치했잖아. 그게 얘야, 그게 얘. 그 얘기가 얘가 한 거야.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어. a의 2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기억나니? 어? a에서 5에서 2 뺀 녀석을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갔었어. 이렇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이야.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봐봐봐. 그냥 a에서 누구 빼면 돼? 2에서 5 빼면 되지. 2에서 5 빼면 얼마가 나와? a에. 마이너스 3 나오지. 음의 지수는 뭐라고 그랬어? 음의 지수는. 역수라고요. 역수. 똑같잖아. 그쵸? 이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자, 밑갖고 곱할... 반드시 조건은 이거야. 밑이 같아야 돼. 밑갖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요. 밑갖고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고요. 그냥 막 빼버리면 돼. 앞에서 뒤에 거. 왜? 우리는 0제곱도 알고 음의 지수도 알고 거듭 지었고 분수 지수도 다 알아. 이젠. 오케이? 그냥,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이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했었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거 나눌 때도 마찬가지다. 자, a분의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야, a의 세제곱에다가 그치? 누구를 곱했더니만 a의 세제곱이 됐어. 야, a의 세제곱에다가 누구 곱하면 a의 세제곱이야? 1곱하면 되잖아. 1곱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1이라는 걸 내가 단번에 알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 a의 세제곱에다가 a의 a의 그치? x제곱을 곱했더니만 a의 세제곱이 됐대. 그러면은 너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밑갖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고 그랬어? 더한다고 했지? 더한다고 했지? 됐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저 x는. 0 되는 거 아니야? 0. 증명 끝. 됐어? 자, 52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7 나누기. 자, 9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81은. 자, 3의 k제곱이랍니다. 자, 봤더니만 전부 다 내가 밑을 3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부 다 3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먼저 만들게. 잘 봐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7은 3의 몇 제곱? 3제곱이 되겠지. 3의 3제곱. 자, 나누기. 자, 9는 3의 얼마가 되는 거야? 9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녀석의 제곱. 곱하기. 자,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는 거야. 4제곱.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는 얘만 풀어주면 되겠네. 얘가 2, 2는 얼마가 되는 거지? 2, 2는 4가 되는 거지. 4. 그럼 잘 봐봐. 전부 다 밑이 뭐해? 3으로 같죠? 밑이 3으로 같어? 그럼 봐봐. 3으로 같어? 마이너스 1에 곱하기면은 더하기지. 곱하기면 더하기잖아. 더하기. 자, 나누기면 뭐가 되는 거지? 나누기면 빼기가 되는 거라고. 나누기면 빼기가 되는 거잖아. 곱하기면 뭐가 되는 거라고? 더하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잘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내가 증명까지 다 해주고 써줬잖아. 그치? 식을 외워야지, 본인이. 밑갖고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하고요. 밑갖고 나눌 때는 지수끼리 빼라고요. 오케이? 뺄 때는 나누는 순서대로 빼줘야 돼. 바뀌면 큰일 나. 그럼 얘를 내가 정리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요거 지워지고. 아, 3에? 그렇지. 제곱이 되는 거네. 그게 3의 k제곱이니까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k는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가로 먼저 해야 돼. 2루트 3. 자, 지수자리에 루트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수가 확장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한 값이 자, 2의 k제곱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해달랍니다. 얘 먼저 해결할게요. 자, 밑갖고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뭐해? 지수끼리 더해. 지수끼리 더해. 그러니까 너는 2에 자, 더하는 건데 순서 바꿀게.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지. 루트 3 마이너스 1.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뭐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a의 m제곱에 n제곱은 a의 mn제곱. 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너는 2에 얘랑 얘랑 곱한다고요.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너는 합차의 공식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3 빼기 1이네? 3에서 1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k값은 2가 된다라는 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볼게요. 73번. 유리수 a, b에 대해서 유리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트 2가 있어 맨 처음에. 자, 곱하기 이번에는 3제곱근 9라고 돼 있고 나누기 몇 제곱근? 6 제곱근 6이라고 돼 있어. 얘를 얘를 이런 걸로 나타내제. 얘를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으로 나타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밑을 뭐와 뭐로만 나타내자는 소리야. 2와 3으로만 나타내자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 일단 이거야. 여기 지금 2가 있는데 루트 2지 않냐. 이거 2가 지금 생각돼 있는 거야. 루트 2는. 그러면 자, 거듭제곱근은 뭐가 된다고요? 분수지수.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 아,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9는 9는 3의 얼마지? 제곱이지. 3의 제곱이야. 그럼 넌 3제곱근이잖아. 3제곱근이면 요 곱하기니까 일단 곱하기 3제곱근이면 3의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거듭제곱근은 분모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쓸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거잖아. 3제곱근 3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는 3의 얘가 분모자리로 들어간다고요.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 오케이? 거듭제곱근은 반드시 분모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문제인데 이거 나누기 일단 나누기 놓을게. 야, 6은 2도 아니고 3도 아니잖아. 6은 누구야?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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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2 곱하기 3.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아니, 너는 2 곱하기 3의 전체에 6제곱근이니까 몇 분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6분의 1제곱.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쪽에 앞에 있는 녀석은 다시 쓸게.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고 나누기 나누기 얘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야. 근데 이 앞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앞에 나누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로를 내가 쳐줄게. 가로를 쳐줄게. 가로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할게. 그럼 너는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 갖고 계산해야 되는 거잖니.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이 형태는 이 형태는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을 나누는 거야.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이 같은 놈은 너가 밑이 같은 거잖아. 밑이 같은 놈은 네가 밑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끼리 얘끼리 계산해서 그냥 둘이 뭐하는 거야? 지금. 곱하는 관계란 말이야. 둘이 곱하는 관계가 된다고. 됐어?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밑 갖고 밑 갖고 밑 갖고 얘랑 얘랑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니까 밑 갖고 나눌 때에는 지수끼리 뭐해줘? 빼줘. 됐어? 근데 2와 3은 지금 곱하기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밑 갖고 밑 갖고 나눌 때는 거지. 나누는 거지. 나눌 때는. 얘를 뭐해주라고요? 얘를 빼주는 거라고. 빼주는 거. 됐어? 만약에 이 가로가 없었으면 너는 나누는 거고 너는 곱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 전체를 가지고 나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로 나누고 너로 나누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보여준 거야. 아 A, B를 야 C, D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C분의 A 곱하기 D분의 B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곱하면 너 너끼리 곱하고 너끼리 곱하면 이제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널 곱하는 거야. 지금 이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됐어?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얘 계산 먼저 합시다.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 얘 야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얼마가 되는 거지? 넌 6분의 얼마야? 3이지?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면 6분의 2 6분의 2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 되는 거지. 3분의 1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곱하기 3에 넌 6분의 4지? 6분의 4에서 6분의 1 빼면 얼마가 돼? 6분의 3이지? 6분의 3이면 2분의 1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A값. 얘가 B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A, 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A, B 곱하게 되면 3이 6분의 1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0번 문제를 보면은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래.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거기 보면은 이제 4제곱근 4제곱근에 안에 3개가 안에 3개가 곱해져 있다고 보면 돼. A, B, C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이제 A가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A가 있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제곱근 A의 4제곱이 있는 거야. 자, 나누기 자, 이번에는 3제곱근에 안에 2개가 있는 거야. A, B 그럼 여기 이제 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제곱근 자, A의 K제곱이 있대. 자, 이 값이 1이랍니다. 이 값이 1이야. 일단 따로따로 전부 다 분리 먼저 할까? 분리? 분리를 해도 되고요. 잘 봐봐.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지금 선생님이 분리하는 거를 하나씩 하면서 가볼게. 넌 A야. 그치? 넌 A야. A 이렇게 왔어. 곱하기지. 야, 루트 A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 A에 몇 분의 몇 제곱? 몇 분의 몇 제곱? 여기 지금 2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요거 뭐가 된다고요? 요거 요거 요거. 3제곱근 A의 4제곱은 A의 거듭제곱근이 분모자리로 가는 거니까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얘네. 전체에 전체에 봐봐. 전체에 몇 분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4분의 1제곱. 차분차분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나누기야. 나누기. 자, 요거 A지. 그냥 A 그대로 갈게. A 곱하기 자, 요거 뭐가 되는 거야? A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3분의 K제곱이 되는 거지. 3분의 K제곱. A 전체에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아내 거 먼저 해결할게요. 자, 아내 거 먼저 해결합시다. 밑갖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다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얘는. 얘는. A의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야. 자, 그 녀석의 4분의 1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밑갖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자, A의 1 더하기 3분의 K제곱이야. 자, 거기에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됐지? 자, 이 나눈 값이 잘 봐봐. 1이라고 돼 있어. 1, 1. 그러면 잘 봐. 양변에 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나누기니까 1로 넘어오면 뭐가 될까? 곱하기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되는 거지. 아, 이거 아니니까 이거잖아. 지금 A 나누기 B가 1이라며 A를 B로 나눈 값이 1이라며 너희로 가서 곱해지면 A가 B 되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니까 너희로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넘어가면. 그럼 얘 먼저 계산할게. 자,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이거 먼저 계산하면 이거 얼마가 나오냐? 아, 2, 3은 6. 6이 되겠네. A의 자, 6분의 그치? 여기는 6 더하기 자, 3 더하기 자, 8에 4분의 1제곱 은, 은이라고 써버릴게. 는, 는, 는 넘어왔으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자, 3분의 3분의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쓰자 일단 3분의 얼마나 되는 거야? 3 플러스 K 에 자,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잖아. 야, 너 곱한 값이랑 너 곱한 값이랑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그럼 너 곱한 값이랑 너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할게. 6, 4 24 분의 여기 더하면 얼마가 되냐? 이거 14에다가 17이 되겠네. 는 자, 너는 3, 3은 9 분의 3 플러스 K가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음 그럼 일단 9 먼저 가서 곱해집시다. 9 먼저 가서 곱해지면은 아, 3 플러스 K 값은 24분의 17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3은 9 3, 8에 24 8이 되겠네? 자, 8분의 3, 1은 3, 3, 7에 21이니까 51 자, 요 3, 1로 넘어오면 되겠네? 넘어오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K 값은 K 값은 자, 8분의 그러면은 3, 8에 24? 여기서 이제 24를 빼는 거네? 그쵸? 24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7? 맞네. 27 자, 따라서 K 값은 8분의 27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 둘을 뭐 해달라고 그랬어? 더해달라고 그랬어. 자,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아, 정답은 3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9번 문제를 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어. 주어진 건 얘가 주어져 있다? 8에 제곱은 A래. 8의 제곱은 A고요. 자, 그 다음에 9의 제곱은 B래. 9의 제곱은 B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18의 누구 제곱이라고 했어? 18의 자, 10제곱을 A, B로 나타내달래. 그러면은 잘 봐봐. 주어진 거랑 내가 구해야 될 거랑 뭔가 공통점을 찾아야 돼. 그럼 찾아볼게. 봐봐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얼마 곱하기 얼마였지? 29 18이지. 29야. 29. 아, 9. 9는 여기 보여. 그치요? 9는 여기 보이는데 2는 여기서 2를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게요. 너는 너는 2 곱하기 9의 10제곱인데 9는 3의 제곱이라고 안 쓸게요. 왜냐하면 9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내가 9를 구할게. 그러면 9는 어떻게 될까? 9는 이렇게 구해. 봐봐. 선생님이 쓰는 방법 잘 봐야 돼. 양변에 얼마 제곱을 하면 얘가 9가 될까? 양변에 얼마 제곱을 하면 9가 될까? 이제는 마이너스도 쓰고 분수도 쓸 수 있잖아.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쓸 수도 있고 분수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양변에 몇 제곱을 하면 돼? 양변에 양변에 몇 제곱을 하면 2분의 1 제곱을 하자고. 그러면 너랑 너랑 곱하면 약분 되니까 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9는 누가 된다라는 얘기야? B의 2분의 1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해결됐어. 이 9는 B의 2분의 1 제곱을 넣으면 될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2를 만들려고 했지 않냐. 8은 2의 몇 제곱이라고 그랬어. 8은 8은 2의 3제곱이죠. 자 거기에 제곱이니까 너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 3은 6 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2의 6 제곱이 A야. 그러면 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2는 누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얘랑 얘랑 양변에 몇 분의 몇 제곱을 해버리면 돼. 6분의 1제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 6분의 1제곱. 맞아? 그러면 2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6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랑 문제 나와 있는 거랑 변형을 해가지고 서로 맞춰주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그러면 2 대신에 얘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가로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2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 A의 6분의 1제곱이 되고요. 9는 B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걔의 전체의 10제곱이지. 야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야. 그럼 너도 N제곱 너도 N제곱 너도 10제곱 너도 10제곱 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A의 6분의 1제곱 의 10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의 10제곱 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너는 A의 이거 약분되지.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O제곱이 되고요. 너는 약분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B의 O제곱이 되네. 됐어?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 돼? 4번이 정답이 됩니다.